서해대교에서 투신한 50대 남성 A씨가 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평택 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11시 10분쯤 수색에 나선 경비함정이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이날 새벽 3시 반 서해대교 위에 차를 세운 뒤 투신한 것으로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A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